뭔가 이상한데 디펙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는데 하긴 왓챠 쓰면 재수 없었어도 깼을텐데 재수 없는 디펙트 첩탑님 갱갑 감사합니다 조각불 첩탑님 갱갑니다 첩탑님 갱갑니다 . , , 캬 캬 캬 캬 캬 캬 해 캬 캬 캬 캬 캬 캬 헐 얼알알 미라스온이라고 표 감정의 조각까지? 뻥치지마! 가다가 직설껍매송 디펙트 원데이 투데이하나 이러다 죽을거 누가 모를줄 아냐 쓰레기 게임 전탑 원데이 투데이 하시나 당전 엘리트 네바리즈 네바리즈인데 왜이렇게 별거 없는거같애 어? 미친 어랄 밀었은 방열판이다 하.. 점탑 딱대라 진짜 그냥 보내주라 야채 계속 온다 계속 온다 증폭 스네코 할까? 어차피 저건데 미라손인데 미라손 써내고 빙하 뽑아야 된다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옆으로 뺄 수 있으니까 저 좀 길러가자 일단 저희 스네코는 항상 증폭 스네코만을 취급합니다 뭐야 포션 주니까 포션 무한으로 주는데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암울한 전망 전망겜 병열판 아이 평양 꽤 있었네 무지개 하나도 무지개 하나도 아니면 박테리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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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비야 아 뭐야 자가술이 줘요 폭풍도 줘요 폭풍도 줘요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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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비 엘리트 작아 죽이는 미친 로봇 빙하대라 빨리 빙하 빙하 하이고 소심 빙하 선에 구가 선에 구한다 아이씨 잉크 뿅 자가수리 이십 힐 맞다주 이십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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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대로 해보라 하체냐 꼴로 빙하 없는게 아쉽네 빙하 계속 안나올거 같으면은 빙하 계속 안나오면 무지개라도 강화를 해서 쓸까 저거 먹었으니까 곱틀을 먹자 안 돼 한번만 봐줘요 미션비 조금 떼줄게요 천국 디펙트 옆에 디펙트는 약해여야한다 메가 크리스의 눈을 피해야한다 왜냐면 그것이 강캐로 살아남는 법이니까 아쉽네 아쉽네 어쉽네 아쉽네 아쉽네 젤나벌 젤나벌 초강모음 데우스 엑스 아키나라는 디펙트를 말하는 것이다 뭐 쏘세요 아키나벌 1댐 버퍼 진짜 귀신같이 1댐 만 막낸 아키나벌 대단한 놈 병번증폭 해도 되지 않나 어차피 첫 턴에 방열판 병폭이니까 근데 근데 빙하 은재준 빙하 은재준 빙하 잎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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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약하네 진짜 진짜 더럽게 약하네 무지개 하나 강화해서 돌려야겠다 아니 유붕볼도 미쳤고 지금 아니 솔직히 지금 약한 덱은 아닌데 아니 솔직히 지금 엘리트 층당 4마리씩 잡고 약한 덱은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근데 그냥 디펙트는 뭘 해도 약해 보이나 지금 풀피에 층마다 엘리트 4마리씩 잡고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지금 그 뭐냐 그 유성타격 이런거 나오야되는데 똥은 포장해도 동이다 암전 하나 넣었을까 아니야 무지개 그냥 무지개 두장 강화해서 무지개만 돌릴까 땡글땡글땡 무지 무지한 무지개 무지개가 두기 끝 흑 육방열판 이거 타격수비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구나 축전기 뭐하나 냉정업 넣어야 되나 축전기 파워 한 장이 휘갈김이 되는 마법 축전기 축전기 아 지금 약한 이유가 아 그거였구나 폭풍이었구나 폭풍이 아 근데 약한거 아닌데 솔직히 아 이게 약한거면은 1399%는 약한거지 아 지금 졸라 센거긴한데 아싸 유성 아 지금 층마다 엘리트 4마리 잡으면서 피 하나도 안깎이는게 분명 미친덱이긴한데 아씨 굿즈 폭풍 내가면 아씨 굿즈 다수 다 갖다 버리고 싶다 재활용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집을텐데 암정 이거 창방 잡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어씨 아니 외아리가 버퍼보다는 낫겠지 아 근데 버퍼도 탐힐 없네 이게 덱이지 덱 35장인데 첫 턴의 낫음 근데 덱을 다 써도 킬이 안나네 아 빙하나온거 좋긴한데 템포는 챙길 수가 없네 까까 까까면 방열판 하나만 쓸까 메아리랑 조각 모음까지는 써야지 그래도 폭풍이 있었으면 그냥 상관없이 다 썼을건데 약간은 잡기였는데 저거 보니깐 미션을 받기 Pis板이 조금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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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드로그, 이게 코프트지, 이게 대기지. 파워 하나당 1휘갈김. 아니지. 2휘갈김, 네. 아프틸당함. 아차리오. 도두랑 데칼은 어디가니. 도두데칼 꽂아 폈다. 아프틸당함. 아프틸당함. 아, 또 스틸 당한 아, 신고하겠습니다 음, 막타 총색 음, 막타만 개 뺏어먹네 진짜 다중시전 괜찮은데 아쉽다 와아씨 그래 아, 이른 이, 른 뿌앙 졸라이카드 아, 근데 여기서 괜히 보셨었나? 아니, 이거는 어차피 피트하는건데 뭐, 하짐석도 있고, 뭐 심장이 심장이 뭐 할 줄 알겠어, 이거 아씨 에란드 상품은 컵 심장 아니, 반복을 써야되는데 음, 포퍼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심장님 레디좀 빨리해요 심장 바출중이여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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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증폭수여기를 좀 해라. 됐다. 허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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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전향기고 드디어 성공. 이거 점수 엄청 아닌가? 점수.. 아.. 완넘을 못했나? 3분 심장. 81, 81, 81 편안. 3303 편안. 엘리트 13마리를 주고 졌는데.. 완벽함이 하나밖에 없네. 망했어요. 미션 성공. 예. 들고양이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3456 편안.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3456. 승리. 승리.. 거 택배 좀 받으러 나와보시라니까요. 뭐야. 안가요. 디펙트가 그냥 개인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인가.